안녕하세요 아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백화점 앞에 나와 있어요. 스페인 백화점 하면 여러분들 딱 하나 아시죠? 하나밖에 없거든요. 엘코르테 잉글리스라고 하는 백화점인데 그 백화점이 카탈루냐 광장에 있는 걸로 다들 알고 계잖아요. 사실 디아고낙이라고 하는 조금 북쪽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카탈루냐 지점보다 훨씬 장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들도 보여드리고 이곳에 저희 인디고 트래블과 함께하는 바우처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오시면은 웰컴드링크랑 타파스 무료로 드실 수 있는 쿠폰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구매하는 대로 10%씩 환급받아서 카드에 적립이 되고 그 다음 구매해서 바로 그 적립된 10%를 또 사용할 수 있는 한마디로 할인받을 수 있는 거기다가 당연히 여러분들은 여행자이시니까 택스 리폰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쇼핑을 아주 즐겁게 한 군데에서 할인받아가면서 게다가 웰컴드링크까지 받아가면서 하실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여기 엘코르테 잉글리스 디아고나을 점에 있고요. 들어가서 카드 밟는 법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이 인디고 트래블이랑 엘코르테 잉글리스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를 보여주시면 요걸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권을 보여주시거나 여권 사진도 되거든요. 요걸 보여주시고 요 바우처 같이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긴 패키지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웰컴 기프트 이따가 옥상에 올라가면 음료랑 핫파스 하나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층 정보들도 있고 택스 리폰 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요 웰컴 카드 안에 카드 10% 리워드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받은 카드로 아까 요거 웰컴드링크 받으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쇼핑하기 전에 꼭대기 여기 루프탑이 있어요. 이 디아고나 저점에는 그래서 루프탑 가가지고 까빠서랑 무료 음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급스럽죠. 여기 디아고나 일찜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해놨습니다. 타땡! 여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보여주신 것 처럼 찢어가지고 요걸 이렇게 제출하면은 음료랑 음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크로켓이랑 하몬드랑 크로켓이랑 그리고 또르띠아 그리고 반콘토마타 조금씩 나오는 또르띠아랑 그리고 제가 시킨 엔살라다 대 루사라고 하는 약간 사라다 같은 느낌의 그런거에요 제가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걸 시켰으니까 그리고 음료수는 물이랑 탄산수 보험 되어 있고 그리고 탄산음료들도 대부분 있었고 반타 나라나 반타 리몬이 있었고 그리고 와인도 포함되어 있고 맥주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커피는 포함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했으니까 얼마나 맛있어 보이게 나오는지 음식이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메시 가족들도 와가지고 밥먹었대요 진짜 저의 메시 가족들 메시 가족들 와서 밥먹은 데서 저도 밥먹어보는 거네요 여러분들도 이거 공짜니까 와가지고 한 번씩 드셔보세요 한 번 들어간 이베리꺼 한 번 들어간 이곳에서 만든 거고 이게 엔살라다르 루사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스틱이 있어서 이렇게 찍어서 덮치는 거고요 저는 탄산수 시켰고 그리고 맥주도 조그맣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무료라는 거예요 무료 여기 안 오실 이유가 없겠죠 이제 저는 5층에서 루프탑에서 웰컴드링크랑 타파스를 배부르게 먹고 이제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있어 하실만한 브랜드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뭐 까탈로니 광장부터 해서 빠세이스 그라시아까지 쭉 쇼핑을 하는 거리가 있긴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더운 날에 여름이나 시간이 또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백화점 한 군데에 브랜드 싹 모여 있는 데서 쇼핑하는 게 편하고 좋잖아요 솔직히 지금 백화점 안에 엄청 시원하거든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서 에스컬레 타고 내려가면서 브랜드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감독님의 부모집은 브랜드들을 전문화를 받습니다 감독님의 부모집에 multin평롱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